저기 이더리움 클래식 저기 구독자 분들 샀다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평등가를 정확하게 안 적으셔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. 가격을 여러분들이 댓글 남긴 것 있잖아요.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들이 했는지 제가 댓글 남겨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. 한국말에 좀 짧게 얘기하잖아요.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면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. 여러분들. 지금 18만원에 사셨다는 것 같은데 사신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18만원에 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제가 봤을 때 18만원에 사셨으면 좀 기다리셔야 되고 지금 이 구간에 13만원 여기서 지지되는데 지금 사셔야 돼요. 지금 살려면 원래 그러니까 돈으로 벌레 칠렸어. 전략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때 호가가 20만 3천원까지 갔었잖아요. 이더리움 팔았으면 20만 3천원은 못 팔더라도 한 18만원에서 20만원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원래 팔았었어야 돼요. 팔고 여기 이 가격 12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이 가격대에서 다시 샀으면은 돈을 많이 벌었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존버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개수 늘리기 하는데 개수 늘리기는 계속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직장인분들은 팔면 좋죠. 팔면 돈이 더 늘어나겠지만은 존버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잘못 사면은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으면 필요하고 내가 생계형이다 그러면은 단타를 추천드리는데 슈팅 나왔을 때 파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꾸 돈을 좀 벌려고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은 돈이 안 벌린다 생각보다 그게 이제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돈은 진짜 많이 버신 분들은 트레이딩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한 시간 안에 5% 20% 30% 바로바로 빠지면서 여러 군데 종목을 타야지 돈을 많이 벌지 그리고 저는 스윙이나 존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못 드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그리고 18만 원 사시면은 기다리면 올라오는데 지금 더 사셔 차라리 지금 물을 더 타 뭐 13만 원 내려오면은 몰라겠지만 13만 원이나 여기 이쪽 13만 원의 가격 내려오면은 더 사세요 예 제가 봤을 때 이들은 클래식 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연말에 연말에 지금도 어 도지코인이나 아무튼 좀 많이 가깝습니다 이들은 클래식 이상입니다